영덕 경찰서는 외조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3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이 따르면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영덕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카와 다투던 중 흉기로 조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씨는 몇 년 전 미국에서 귀국해 영덕에 있는 누나 집에서 외조카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